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기중 아니야 아이치 나간다 머리 놔 머리 들어갔어요 병원 가야지 머리 놔 아이쿠니 들어가보자 아이쿠니 신난다 또 간식 어딨나 찾아? 야 뭐고 걷히는 도리냐 야 너 먹튀잖아 다 먹었어? 엠룡이 쳐주러 보자 엠룡이 어디 갔나 엄마 니가 들어갈래? 내가 밑줄잖아 애기 또 들어갔잖아 난 도저히 못넣게 거 들어가는거 아니고 집에 들어가 이제 몸이 너무 길어서 넣기 힘들엄마 응? 너도 나빠서 가는건데? 고장하고 가는건데 왜 안가? 거기서 놀지 말고 흥미야 엄마 잔소리 얼마나 해야돼 우리 딱 9시 반에 도착할라 했는데 펀디 눈 아얀다 애가 흥미야 아빠 전화해 아빠 흥미 넣어주세요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해 갔다와 다리나 흥미야 애가 안작어 작으면 한번 들어갔다가 엄마 작으면 사줄게 알겠지? 왠지 간다 엉덩이 마 알았지? 야아 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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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헤이 유 오케이? 엉덩이를 엄마 얼굴에다가 엉덩이를 엄마 얼굴에다가 年前 난 아인도 잠시만! 옆으로 오기 혼자서 귀염되며 와우 빠르다 이쪽 손 옳지 흥미야 돌아 돌아 옳지 흥미 앉아 엎드려 옳지